흥사단 1913년 5월 13일 도산 안창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민족운동단체 8도 대표를 창립위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홍원, 충청도 조병옥, 경상도 송종익, 전라도 정원도, 평안도 강영서, 함경도 김종림, 황해도 민찬호, 강원도 연만석 등 미국 유학 중인 청년 학생이 중심이 되었다. 흥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 부흥을 위한 민족의 힘을 기르는 데 있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덕체지의 삼륙을 동맹스련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민족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흥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힘의 3대 원칙을 주장한다. 1. 자력주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의 힘 뿐이라는 원칙 2. 양력주의 힘은 기르면 잘하고 기르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는 원칙 3. 대력주의 큰 힘이 있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힘이 작으면 작은 일밖에 이루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 국민 개개인이 건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 4대 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주장한다. 1. 무실율곡이 지은 경목요결 속의 논무실수기지유라는 지하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으로 참되기 운동 거짓말 안하기 운동이다. 2. 중의 사물이나 이를 대할 때에는 정성을 다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는 신의와 믿음으로 대하여야 한다. 3. 용감 오름을 보고 나아가며 불의를 보고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 4. 역행 행하기를 힘쓰자는 뜻으로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1. 일제강점 기하의 흥사단과 흥사단 오들은 아랍사건, 105인사건, 3.1운동, 동호회사건 등에 연루되어 복구를 치르는 등 독립운동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였으며 1926년에는 월간지 동광을 창간하여 1933년까지 40호를 속간하기도 하였다. 1912년 창간해 신한민보도 흥사단의 경영으로 국민교육과 개몽에서 이릭을 담당하였다. 1949년 본부를 국내로 이전하고 미국 본부를 미주위원회로 개칭, 1961년 5.16 군사정변 때까지 금요강좌와 새벽지를 통한 사회교육에 진력하였다. 1963년 9월 이후 전국 대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 사업과 금요강좌, 전국 순회강연, 월간 기러기 강행과 기타 출판 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정신과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전념해왔다. 현재 흥사단은 본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지부를 서울특별시를 포함하는 10개 시도에 두고 있으며, 지부는 분회, 분회는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에는 3권분립에 따라 이사회, 공의회, 심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는 상설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50개 대학생 아카데미, 45개 고교생 아카데미 조직이 있으며, 회원수는 단우가 3,000명, 아카데미 회원이 3,500명, 이미 배출된 아카데미 회원수는 10만 명에 달한다. 흥사단의 상징은 기러기인데, 기러기는 민족의 이상, 질서, 단결, 리더십, 청결을 뜻한다. 흥사단의 독특한 의식으로는 단우 상호간의 거스레와 유네약수가 있으며, 상호간의 호칭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군으로 통일하였다.